자 일단 건강박수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3번 시작! 자 손마리 위로! 왼쪽 오른쪽! 왼쪽 오른쪽! 왼쪽 오른쪽! 자 손 쭉 뻗으시고! 자 4, 2, 1 건강박수인데요. 잘하시는 분께 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허벅지 4번부터 시작! 하나 둘 셋 넷 박수! 가슴 둘 셋 넷 박수! 자 어깨 둘 셋 넷 박수! 자 머리 하나 둘 셋 넷 박수! 자 허벅지 2번! 하나 둘 가슴 둘 어깨 둘 머리 둘 다이야만! 한 번! 어깨! 가슴! 어깨! 허리! 왼팔 두들기고 셋 넷! 자 한 번 더! 한 번 더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두 번 시작! 오른쪽 두 번 작작! 왼쪽 두 번 작작! 오른쪽 한 번! 왼쪽 한 번! 오른쪽 왼쪽 작작! 한 손으로 작작! 왼손으로 작작! 자 오른손 왼손 오른쪽 왼쪽 작작! 엉덩이 두 번! 왼쪽 두 번!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작작! 다리 두 번! 왼쪽 두 번!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작작!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? 원래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께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뮤직하면 Q! 뮤직! Q! 반수! 우리 모두 전화 갑시다! 자 전화! 왼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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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수! 1 2 4 2 1 2 2 1 2 3 4 2 2 가슴 가슴 체스 어깨 어깨 숄더 머리 헤드 고맙지 좋아 어깨 가슴 체스 어깨 숄더 머리 헤드 어깨 가슴 어깨 머리 헤드 헤드 이제 한 번 더 어깨 가슴 체스 어깨 어깨 숄더 머리 헤드 헤드 한 번 더 어깨 가슴 체스 어깨 숄더 머리 헤드 어깨 가슴 어깨 머리 헤드 헤드 한 번 더 하아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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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hell 헤드 하 ώ 헤드 하 헉 화이팅! 박수! 아 박수 한 번 쳐주세요! 아 역시 경복인들은 짱이에요. 자 너 야구 보기 일로 와봐. 네? 아이고 아우 잘하네. 아이고 저 우리 저 분홍색도 아니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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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우래 일로 와라. 아이고 내가 가야되니? 아휴 힘들다 나도. 아이고 건강박수 치고 자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건강박수 꼭 알려드려. 치매병 건강박수니까 알았지? 자 우리 저기 저기 아우 손드시는 저기 어르신이에요 누구에요?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. 아이고 젊은 분이시구나. 아이고 건강하시네요. 자 아휴 저 날 빨리 오세요 빨리. 아이고 솔직히 누가 잘했는지 제가 하더라고 저도 헷갈려서 잘 못봤어요. 자 서지석 씨 서지석 씨 한 번만 해주세요. 한 번 이렇게 나눠주세요 한 번만. 이거 한 번 나눠주라고 잘하실 분. 여기 옆에서 봤잖아요. 자 서지석 씨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지금 날아주지 말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